아우 날씨가 너무 더워 아, 해 떨어지고 산책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덥다 얘 내가 살이 쪄서 그런가? 아닌데? 나 300g 빠졌는데 근데 덥다 뭐야? 뭐 먹게? 오늘 야식 먹는 건가? 나도 나는 그러면 오리요포 오리요포로 정한다? 오늘 초롱 야식은 오리요포 어디가? 냉동실에 있는데 내 오리요포 응? 초롱이 이대로는 못 들어가 뭐라도 줘 응? 뭐라는 거야? 우유? 우유라도 줘 덥다 방에 들어가서 하세요 아휴 결국 우유도 못 얻어먹고 오리요포도 못 얻어먹고 이렇게 잠이 든다 아, 피곤한 산책이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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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